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새해 목표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수많은 책, 강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사실상 부자가 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실천을 하질 않습니다.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즉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남들이 돈을 쓸 때 모아야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을 의식해 필요 없는 과시형 소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까지 소비를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버는 수입을 관리하는 것이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입니다.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마법 같은 공식은 없습니다. 돈의 연금술이 저자 네이블MG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게 해준 7가지 돈의 연금술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보던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데이브 램지 님이 지은 돈의 연금술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돈을 관리하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7가지 돈의 연금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돈의 연금술 1 최소한의 무기 비상자금 모으기 내가 처음으로 쓴 책 파이낸셜 피스에는 한 번에 한 걸음씩 걷는 걸음마라는 파트가 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한 번에 한 번씩 걸으면 어떠한 돈 문제도 해결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나는 오랜 시간 경제적 자유를 되찾기 위한 걸음마인 7가지 돈의 연금술을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실제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검증된 이 과정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냈다. 앞으로 알려줄 돈의 연금술을 하나씩 차근차근 발휘해 나가면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걸음씩 걷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진행이 더뎌지고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한 걸음씩 내딛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자신 있게 다음 걸음을 떼게 해줄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나는 그 우선순위를 7가지 돈의 연금술에 모두 매겨놓았다. 이 연금술들은 계단을 오르듯 한 번에 하나씩만 배울 수 있으며 순서를 바꿔 배우려 하거나 생략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개인적인 이유나 상황 때문에 뒤에 나온 과정을 먼저 배우고 싶더라도 현재의 단계에 오롯이 집중하길 바란다. 이만 걱정은 거둬라. 7가지 돈의 연금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7가지 돈의 연금술 중 첫 번째 단계는 비상자금 1000달러 약 100만원 모기이다. 이를 다루기에 앞서 돈과 싸워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도구와 앞으로 계속 당신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배워야 한다. 바로 매달의 예산 세우기다. 당신보다 먼저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예외 없이 7가지 돈의 연금술을 실천하기 전에 매달 예산 계획부터 수립했다. 어느 분야건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부터 확실히 세웠다. 목표란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향이다. 세계적인 성공 철학자 지그지글러는 대충 흘러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게 목표인 사람은 항상 그 목표를 달성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성공학의 대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 역시 어떻게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전부적인 소질? 물려받은 재산? 아니면 화려한 학벌이나 인맥이 있어야 할까? 다행히도 필요한 것은 간단하다. 바로 분명한 목표를 적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보통 여행을 갈 때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숙박비, 항공료, 식비 등 항목을 철저히 나누어 돈을 관리한다. 성공적인 여행을 위해서다. 그런데 은퇴하기 전까지 최소 2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버는데 이를 아무런 계획 없이 쓴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매달의 수입과 돈 관리는 당신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 구체적인 예산이 없으면 돈은 훌륭한 하인 노릇을 하기보다는 악독한 주인으로 변신한다. 첫 번째 법칙을 배우기에 앞서 예산을 세우는 일과 꼭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매달 나가는 각종 비용과 공과금을 연체 없이 정리하는 일이다. 만약 휴대폰 요금이 두세 달 밀린 상황이라면 우선 연체된 돈부터 납부해야 한다. 연체금이 이것저것 너무 많다면 기본적인 식비, 관리비, 공과금, 교통비, 월세 등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라. 그러고 난 후에 신용카드 빚과 학자금 대출을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일곱 가지 돈의 연금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 이 책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듯이 집중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들은 단순히 내가 알려주는 연금술들을 머리로만 배운 것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몸으로 변화를 만들었기에 돈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다. 냉철한 이성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법이다. 아자 아자라고 소리치며 온몸의 힘을 불어넣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폭발적인 열정이다. 각종 연체금도 다 갚고 예산서도 작성하고 집중력도 장착했다면 이제 고지서들을 모아 우선순위에 맞게 정리해보자. 펜과 종이를 가져와 당신의 목표를 글로 정리해보자. 그리고 그 종이를 냉장고와 침대 머리맡에 붙이고 아침 저녁마다 보며 마음을 다잡아 보자. 행동을 개시해야만 변화는 시작됨으로. 비는 언제든 반드시 오기 마련이다. 비 오는 날을 대비해 우산을 준비해 두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비상자금을 모아두어야 한다. 위기 때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대출을 받겠다고 은행을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당신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뜻이다. 목돈이 필요한 돌발 상황이 터졌다고 해서 또 다시 은행의 힘을 빌린다면 당신은 영영 빈털터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저 최대한 덜 흔들리도록 쿠션을 마련하는 것뿐이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이 필요하다. 천 달러 약 백만 원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각종 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금액이지만 당신의 한 달 예산이 흔들릴 정도의 일에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한 모든 일은 예산으로 관리해 예기치 않은 추가 지출을 막아야 한다. 일곱 가지 돈의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하며 모든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연금술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자기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비상자금을 모으자 연소득이 2만 달러 약 2천만 원 미만이라면 500달러 약 50만 원부터 시작해도 좋다. 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다면 1000달러 약 100만 원은 모아야 한다. 다른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라도 반드시 1000달러부터 마련하자. 빚을 갚기에 앞서 삶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작은 일들에 대처할 돈부터 모아야 한다. 이는 마치 근력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단백질 셰이크를 마셔 운동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비상자금은 오래된 부채를 갚아 나가는 동안 작은 머피들이 찾아와도 그 머피들이 새로운 빚이 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 비상자금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끌어버리자. 예산을 쥐었자 긴축재정을 실시하듯 초과근무를 하든 안 쓰는 물건을 중고로 팔든 어떤 방법으로든 1000달러를 모아라. 보통 한 달이면 1000달러가 모인다. 도저히 지금의 수입으로 한 달 안에 1000달러를 모으기는 힘들 것 같은가? 그렇다면 더 과감한 액션을 취하자 매달 아르바이트를 하든 부업을 하든 일단 비상자금 모으기에 미쳐라.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성공적으로 1000달러를 모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돈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는 것이다. 목적을 잊은 채 수익률을 따져 펀드나 정기예금처럼 쉽게 인출할 수 없는 곳에 넣어둔다면 이는 비상자금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유동성 있는 현금 상태로 보유하라. 비상자금을 진짜 비상시에 곧바로 꺼낼 수 없는 형태로 갖고 있으면 또다시 빚을 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절대 비상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 비상자금 중 300달러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경우에는 하던 일을 곧장 멈추고 2페이지로 돌아와 비상자금이 다시 1000달러가 되도록 모으면 된다. 비상자금을 다 모으면 다시 멈춰두었던 두 번째 과정으로 돌아가 지시사항을 계속 이행해라. 항상 일정 금액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비상자금은 머지않아 바닥날 것이고 그러면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빚을 지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라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앞으로의 재정관리에 큰 변혁을 일으킬 만큼 단단한 정서적 토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싱글맘인 릴리가 이혼 후 8년간 두 아이를 키우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7가지 돈의 연금수를 실천해서 1000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이 1000달러는 그녀가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비상자금 용도로 모은 돈이자 삶에 찾아오는 머피를 이겨내고 모은 귀중한 돈이었다. 여기서 머피가 자꾸 나오는데 머피의 법칙에 나오는 그 머피입니다. 즉 불운인 거죠. 하지만 그보다도 의미 있는 사실은 릴리가 새로 찾은 희망을 통해 자유를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그녀는 전에 가질 수 없었던 희망을 얻었다. 이제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인생에서 돈은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기만 하는 적이었지만 앞으로 돈은 릴리의 말을 충실히 따라줄 든든한 아군이 될 것이며 릴리는 훌륭한 연금술사가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돈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항상 적자인 재정을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행동을 해서 지켜야 될 제1연금술이 맞습니다. 저도 항상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카드값으로 나가서 제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 돼서 점점 저축액이 불어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제1연금술입니다. 연금술 2. 가장 강력한 적. 눈덩이 빚 갚기. 격투 게임에서는 각 캐릭터마다 정해진 필살기가 있다. 이 필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각자가 가진 강력한 필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재산을 모아주는 강력한 도구는 바로 당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다. 흔히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아이디어나 투자 전략, 목표, 비전, 집중,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이 매달 버는 수입이다.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일생일대의 대박 행운을 맞이한다 해도 이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벌어들이는 수입, 즉 기본소득을 지혜롭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적어도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이 없으면 당신은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지겹도록 들은 말이겠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막강한 적은 바로 빚이다. 내가 이토록 빚 청산을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이유는 매달 갚아야 할 대출상환금을 없애고 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성큼성큼 백만장자 된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아주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다. 아마도 지금쯤은 많은 독자가 빚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점점 당신을 옥죄해 오는 현실의 빚이다. 사실 내가 알려주는 빚 청산 방법은 실패할 염려가 없긴 하지만 매우 힘들다는 맹점이 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내기 어렵다. 그러나 당신은 다르다. 남들이 쓸 때 돈을 모아야 나중에 남들과 다르게 살게 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당신은 현재의 상황에 진저리가 나 있는 상태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목표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굳게 믿기 바란다.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한 때이니 말이다. 집중력을 모든 빚 청산에만 사용해라.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나약한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를 겪는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하라. 빚을 청산하고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이 판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빚을 없애기 위해 기꺼이 인내할 줄 알아야 하고 고생도 불사해야 한다. 나는 이 과정을 눈덩이 빚 갚기라고 부르는데 마치 작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면 금세 커다란 눈덩이가 되듯 작은 빚부터 시작해 빚 청산에 가속을 붙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80%는 행동이고 머릿속 지식이 차지하는 몫은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눈덩이 빚 갚기 역시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보다는 실천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 단순하게 금액이 적은 순서대로 써보라. 다만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이 연체됐거나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가 되는 빚이 있다면 크기에 상관없이 먼저 갚아야 한다. 규모가 가장 작은 빚부터 갚아야 하는 이유는 단기간의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다. 앞서 말했듯 눈덩이 빚 갚기의 과정은 수치나 계산보다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다. 눈덩이 빚 갚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작은 빚들을 모두 갚고 나면 틀림없이 의욕과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빠르게 성취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진리는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7가지 돈의 연금수를 실천하는 데에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며 작더라도 빠르게 성취감을 쌓아갈 때 그 변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기서 지켜야 할 원칙은 가장 작은 빚을 완전히 다 갚기 전까지 다른 빚은 최소한의 상환금만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빚을 완전히 갚을 때마다 그 다음 빚 갚기에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질 것이다. 이 방법을 실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빚 목록을 마지막까지 다다르면서 자동차 할부금이나 학자금 대출처럼 매달 1000달러 약 100만원이 넘는 큰 돈도 잘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 눈덩이 빚 갚기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빚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연금술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훌륭하게 눈덩이 빚 갚기를 수행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는 확실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철저하게 예산서를 작성하고 더 이상 연체금을 만들지 않으며 작은 빚부터 갚아 나가며 당장의 욕구를 희생하고 빚 청산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2단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중에서도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온 정신을 집중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빚에서 탈출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이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 한번 해볼까?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시도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해야 이길 수 있고 목표가 어디인지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다. 빚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면 다른 곳에 한눈팔 이유도 여유도 없다.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하라. 눈덩이 빚을 없애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는 것이다. 빚을 갚는 도중에 계속 빚을 늘려간다면 대출업체의 이름만 바뀔 뿐 목록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다시는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라. 아직도 신용카드를 안 자르셨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잘라버리십시오. 신용카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를 잘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현금을 쓰는 게 훨씬 돈을 덜 쓰게 된다고 합니다. 빚을 청산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예산을 아무리 쥐었자도 도저히 빚을 갚을 만한 여윳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던져야 할 다이너마이트는 무엇일까? 그 중 한 방법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중고로 내다 파는 것이다. 비싼 돈을 주고 샀지만 평상시에 잘 안 쓰던 물건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팔아라. 치타에게 몰린 가젤처럼 절박하게 자녀들이 저러다가 나까지 내다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큼 친구들이 제정신이냐고 물을 만큼 치열하게 물건을 내다 팔아라. 당신의 자금 흐름이 막혀 있어서 눈덩이 빚 갚기가 굴러가지 않는다면 이처럼 극단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급여의 45%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상환으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을 파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아니라면 지분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빚 중에서 자동차 할부금이 가장 크다면 차는 가급적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권유하고 싶다. 또한 18에서 20개월 안에 청산할 수 없는 빚이라면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빚에서 벗어나길 원하면서 큰 빚을 계속 감당하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 시합에 나간 것과 같다. 지금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나중에 남들과 다르게 살고 더 좋은 차도 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도저히 다이너마이트를 던지기 싫다면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다. 막혀있는 목재들을 모두 밀어낼 만큼 많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수입을 극적으로 늘려서 흐름을 뚫는 이 방법은 눈덩이 빚 갚기를 다시 굴러가게끔 한다. 최대한 예산을 빡빡하게 짜서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는데도 빚을 갚을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돈이 되는 물건을 팔듯이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결정해서 돈이 나올 구멍을 찾아야 한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거나 투잡을 하는 방법 외엔 별 수가 없다.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는 방법까지 동원한 사람들은 집을 제외한 모든 빚을 대개 18개월 안에 청산한다. 다만 7가지 돈의 연금수를 시작한 시기의 부채 규모나 소득, 저축액의 수준에 따라 격차는 생길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상황과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큰 빚의 수렁에 빠진 경우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퇴직연금을 계속 부으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길 권하기도 한다. 즉 노후 자금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정립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멈추고 빚 갚는 데 열중하라고 합니다. 눈덩이 빚 갚기 과정은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걸음마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다. 왜일까? 첫째,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당신의 소득을 이제야 당신의 능동적으로 지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둘째, 빚 권하는 사회에서 필수로 여겨지는 빚에 대항하여 전면전을 선보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즉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자잘한 빚들은 18개월에서 20일 사이에 모두 청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을 온전히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매달 내는 빚만 안 내고 그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술 3. 몇 개월은 끄떡없을 여유 비상자금 완성하기.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절박한 가잘이 되어 달려온 당신에게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빚도 없고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자금도 있다.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은 드디어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한 재무상황의 희열을 느낄 것이다. 이제 다음엔 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불을 쌓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수입을 훌륭하게 지휘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과정에서 우리는 1000달러 약 100만원의 기초비상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금술은 이 비상자금에 살을 붙여 더 여유로운 자금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만약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앞으로 3에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무상담사가 조사하고 경험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2만 5천 달러 약 2천 5백만원 정도가 수중에 있어야 몇 개월은 각종 비상상태에 위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 달 수입이 3천 달러 약 300만원인 일반적인 가정은 최소한의 여유자금으로 1만 달러 약 천만원을 마련하면 된다. 나의 비상자금 예찬이 조금 지겹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비상자금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상상황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정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여야 한다. 갑자기 병에 걸려 입원을 해야 할 경우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차를 고쳐야 할 경우 자동차 사고 후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혹은 실직 등이 바로 비상상황이다. 백화점이나 마트세일, 블랙프라이데이는 비상상황이 아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멋진 휴양지로 여행가야 하는 경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파를 구입하는 경우도 비상이 아니다. 미리 대비해 저축해야 하는 일에 비상자금을 사용하려고 수수료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비상자금을 꺼내 써야 할 때는 잠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비상자금은 언제든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현금으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비상자금을 넣어두라고 권한다. 나 또한 여기에 비상자금을 보관하고 있다. 비상자금을 예치해 둘 때는 금리를 바라보고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지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 이 돈을 불릴 국리는 하지 말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꺼내기 쉬운 방법으로 보관하라. 두 번째 연금술인 눈덩이 빚갚기를 설명하면서 나는 은퇴자금을 제외하고 모든 저축과 투자상품에 넣어두었던 돈을 빼서 일단은 빚부터 갚으라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빚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까지 충실히 따라왔을 당시는 눈덩이 빚을 갚내라 이전에 저축해 두었던 돈을 다 썼을 테고 가장 기초적인 비상자금인 천 달러를 제외하고는 갖고 있던 돈도 대부분 다 써버렸을 것이다. 아마 텅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면 걱정부터 들겠지만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천 달러의 비상자금이면 충분하니 안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면 다시 여유비상자금을 채우는데 수입을 사용하면 된다. 두번째 연금술인 눈덩이 빚 갚기와 세번째 연금술인 여유비상자금 완성하기를 실전할 때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즉 쌍둥이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곧 직장을 잃을 예정이면 빚 갚기를 중단하고 비상자금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 그때 다시 눈덩이 빚 갚기에 매진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수입이 보장된 사람들은 비상자금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처럼 수입이 안정적이더라도 갑자기 아픈 가족을 도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고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날 수도 있으며 차를 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대비하여 누구든 여유비상자금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나는 가능하다면 집 장만도 100% 현금으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15년 만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집은 꼭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큰 애착을 갖고 있지만 이번 연금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전까지는 즉 비상자금을 충분히 모으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집을 장만하지 않길 권한다. 세 번째 연금술까지 훌륭하게 완수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빚이 사라지고 통장에는 넉넉한 비상자금이 자리하게 된다. 절박한 가재레이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보통 24개월에서 30개월 정도면 이 단계에 오를 수 있다.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비상자금이 언제든 당신을 위해 출동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빚을 갚는 데 쓰였던 돈들은 고스란히 통장에 쌓이고 어서 나를 투자에 쓰라고 하는 눈으로 당신을 바라볼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은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단계들을 거치며 단탄한 토대를 쌓았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산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7가지 돈의 연금술을 시작한 이유임을 잊지 말라.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빚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자산을 쌓아 품위있게 은퇴를 맞이하고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되 인생도 충분히 즐기는 것이다. 이 즐거운 목표를 향해 여정을 계속하자. 연금술사 품격있는 삶을 위한 노후자금 마련하기 돈 관리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치타에게 쫓기는 가젤처럼 사력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초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면 이후에는 적당히 관리만 해줘도 재산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한 채 예전의 생활습관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게 흐트러지고 만다. 지금까지 당신은 절박한 집중력을 통해 빚을 없앴고 빚 청산에 사용하던 돈으로 비상자금을 만들었으며 여유비상자금도 모았다. 이렇게 쌓은 기초체력이 탄탄한 근육을 쌓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균형있게 관리하고 과소비만 자제해도 가계 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노후자금은 퇴직 후에 안정적으로 노후를 즐기기 위한 품위유집이지 현실도평자금이 아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일이 싫다면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찾아야지 은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돈의 주인은 원하는 삶을 살며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노후자금을 모은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끔찍히도 싫고 어느 정도 여유비상자금도 모아두었다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찾아보길 권한다. 아직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여유가 없다면 3에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상해 보는 방법도 좋다. 65살쯤 되어 머리가 히끗히끗해질 때까지 아무런 보람이나 즐거움도 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지 말길 바란다. 백발이 될 때까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래서 돈은 정말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계획이 필요하다.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노후를 맞이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품이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하는 노후자금이기에 신중하게 몇 년간은 고심한 후에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노후 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당장 이번 달부터 미철펀드에 가입해 돈을 투자하라. 네 번째 연금술인 노후자금 마련하기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적극적인 투자를 도모하는 과정이며 부를 쌓기 위해 고도로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잘 따라온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갚아야 할 빚이 없고 3개월에서 6개월은 거뜬히 버틸 여유비상자금도 모아두었을 것이다. 집 말고는 나가야 할 돈이 없으니 목돈을 투자할 여력도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슬슬 몸을 풀고 부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보자.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노후자금 마련을 도와주면서 15법칙을 개발하고 그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법칙은 간단하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여기는 세전소득의 15%라고 했는데요. 세후소득의 15%를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15% 이상도 거뜬히 투자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우선은 이 법칙대로 실천하라고 조언한다. 너무 많은 돈을 노후 대비에 썼다가는 다음 과정인 자녀의 학자금 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에 무리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학자금 마련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하기에 앞서 네 번째 연금술부터 탄탄하게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마법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의 15%를 계산할 때는 퇴직연금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순전히 당신의 세후연봉 중 15%를 투자하라.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투자 중 뜻밖의 얻은 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15%의 원칙은 내가 경험을 통해 산출한 평균치 만큼 12% 혹은 17%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차등을 두어도 좋지만 15%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투자액이 너무 적으면 은퇴 후에 제대로 된 외식 한 번 못하고 집에서 컵라면만 먹는 신세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투자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그만큼 늦어져 불을 쌓을 수 있는 힘이 약화될 수도 있다.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도 15%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미추얼 펀드의 평균 투자 수익률은 약 12%였다. 그래서 나는 성장주 미추얼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성장주 미추얼 펀드는 등락이 심함으로 단기 투자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꽤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한 펀드를 4가지 분류로 골고루 분산 투자한다. 대형주 펀드, 우량주 펀드의 25%, 성장주 펀드, 중형주 또는 S&P 인덱스 펀드의 25%를 투자한다. 그리고 해외 투자 펀드의 25%, 공격적 성장형 펀드, 소형주 또는 신흥시장 펀드의 25%를 투자한다. 이 책은 주식투자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책은 아님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식전문서적을 찾아보길 원한다. 저희 채널에 주식전문서적에 관한 리뷰가 있으니 저희 채널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요새는 ETF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ETF를 이런 비율로 투자를 해도 좋고요. 펀드를 고르기가 어려우면 전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나 S&P500 지수에 연동되는 ETF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쉽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할 때 회사에서 보조해 주거나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영리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투자하면 비과세도 누리면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면서 노후를 즐기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만큼의 자금을 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대략적으로 매년 투자금의 8% 수익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넉넉한 유산까지 남겨줄 수 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이 12%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할 때 4%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8%가 나온다. 향후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을 감안해 수익의 4% 정도는 현금화하지 않고 펀드에 두어 펀드 투자 원금으로 남겨둔다면 종잣돈도 매해 4%씩 불어나게 된다. 종잣돈의 이자가 생활비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1년에 4만 달러 약 4천만 원 정도는 쓰고 살아야 품이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50만 달러 약 5억 원의 종잣돈을 마련하면 된다. 5억 원의 8%가 4천만 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해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 노후 자금을 최대한 많이 모으길 권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면서 의미 있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고정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돈을 계산하고 나면 수입의 15%를 저축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자. 평균적인 수준의 소득을 버는 27살의 젊은 부부가 돈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절박한 가재리 집중력을 발휘해 7가지 돈의 연금수를 시작한 지 3년 반인 30살의 4번째 법칙에 진입했다. 이후 5년에서 10년간 좋은 실적을 보였던 성장주 미추얼 펀드를 선별해 매달 수입의 15%를 투자했다. 여기는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미국 가정의 평균 연소득 5만 달러 약 5천만 원 정도다. 따라서 이 부부는 매년 5만 달러의 15%인 7500달러 약 750만 원 즉 매달 625달러 약 63만 원을 노후자금으로 투자했다. 만약 당신의 연소득도 5만 달러이고 집 외에는 갚아야 할 부채가 없으며 예산에 맞춰 생활하고 있다면 매달 625달러를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부가 매달 625달러를 30살부터 70살까지 투자한다면 이 돈은 759만 달러 약 75억 9천만 원이 된다. 거의 800만 달러 약 80억 원에 가까운 놀라운 금액이다. 수익률이 형편없어서 이 절반의 금액만 손에 준다 해도 400만 달러 약 40억 원이 생기는 것이다. 65세 100명 중 97명이 매달 생활비로 600달러 약 60만 원을 쓰는 것도 허덕인다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아주 황홀한 미래다. 즉 이게 12% 수익률을 냈을 때의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지금까지의 계산이 부부의 연소득을 고정값으로 둔 결과란 점이다. 즉 70살이 될 때까지 매년 5만 달러를 벌 것이란 가정하에서 나온 금액이다. 실제로 부부의 소득은 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득 대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돈도 늘어날 것이다. 품위 있게 은퇴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애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동안 일을 하면 200만 달러 약 20억 원은 벌 수 있다. 이 돈이 밑바닥으로 세어나가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투자 계획을 세울 것인가.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적어도 내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50대의 사람은 40살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50살이 되기 전에 투자하세요. 40살은 젊은 나이라고요. 네 번째 연금술인 노후자금 마련하기는 단기간에 1학천금을 벌어주지 않는다. 그 대신 장기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통해 탄탄한 부를 일구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다. 투자가 아닌 수단으로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계속 투자를 미룬다면 65살이 되어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54명에 속하게 될 것이다. 당신도 돈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을 휘어잡을 것이다. 만약 지금의 그 자신감을 더 생생히 느끼고 싶다면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라는 말을 적어 당신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라. 그리고 이 뒤에는 연금술 다섯 번째 당당한 부모를 만드는 학자금 마련하기 연금술 6 자유를 향한 마지막 간문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기 그리고 연금술 7 즐기고 투자하며 부자가 되는 축복 누리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연금술 7은 오랫동안 돈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나는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단 세 가지로 귀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돈은 즐기고 투자하고 베풀 때 잘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방법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젠가 당신이 1800만 달러를 손에 넣게 되었고 그 부를 통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 세 가지의 돈을 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 부를 쌓는 과정에서도 돈은 이 세 가지 목적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즉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돈은 우리가 모으기만 하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즐기고 투자하고 남들에게 베푸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블MZ님이 지은 돈의 연금술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돈의 연금술 책의 내용이 보도세퍼의 돈이라는 책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역시 돈을 모으고 부를 늘리는 방법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주식 투자 방법을 안다고 해도 이 앞 단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즉 돈의 연금술 1, 2, 3, 4 단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책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것이 정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부 내용도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